안녕하세요. 팔레용고원장님 판변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자 팔레용고 행정 공익신고 보호와 인과관계 추정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6월 1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6657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보호조치 기각결정처분 취소소송입니다. 원고는 국립대 의대교수였고요.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고 국립대학교가 보조참가를 했죠. 의대교수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국립대 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였어요. 이 병원은 2018년 7월경에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해서 노사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공동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 원고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답변을 접수했고 그 치료사들, 물리치료 재활의학과의 교수였으니까 물리치료사들이 2018년 9월, 9월 27일 날 고충민원을 병원에 정식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인산위원회가 2018년 10월 12일 날 원고에 대한 징계심의를 요구하기로 하고 원고는 소명과정에서 징계를 요구 받으니까 소명과정에서 이 치료사들 이런 사람들이 허위 진료기록 작성 후에 치료비를 과자청구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해서 자기의 문제가 아닌 치료사들에 관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 불법이다, 불법식에 대한 신고를 하는 거죠. 이 국립대 총장은 2018년 12월 24일 겨 인사위원회에 결제했다는 1차 고충민원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합니다. 그러니까 교수에서 해제한 거죠. 특별인사위원회는 2018년 12월 27일 날 원고에 대한 겸직해제안을 심의했지만 부결을 합니다. 아마 교수라는 어떤 보직이 있었나 보이고 그 보직을 겸직해제하려고 했는데 부결됩니다. 원고는 소명과정에서 또 한 번 물리치료사가 개인적으로 기기를 판매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불법 신고를 또 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2019년 1월경에 물리치료사들을 건강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한 번 생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겸직해제안의 상장들 두 번째 각각 징계위원회에다가 신고를 두 번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경찰에 다시 신고를 합니다. 총장 2019년 2월경에 1차 고충민원 아까 치료사들이 제출했던 고충민원의 이유로 정직 3개월에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공의 두 명이 2019년 4월 8일 날 폭행과 욕설, 치료사 폭행 은폐 지시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서 2차 고충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원장이 원고와 전공의를 분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를 전공의대로 맞추지 않게 분리를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때 원고가 국민권익위에다가 내가 공익신고자인데 나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한다 라고 해서 공익신고자로서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보호조치 그 다음에 이런 분리 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조치 금지 두 개를 신청을 해서 항목이 5가지 정도랍니다. 첫째 치료사들의 악의적이 편집, 갑질 영상, 배포 및 병원치료에 방조가 있었고 두 번째 세 건의 허위신고를 취의하를 종용하고 있다. 병원이 사직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허위사실 유포로 나를 직접 따라올 때만 하고 있고 조직적인 진료 방해를 하고 있다. 병원이. 그리고 겸직해제 등의 부당한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달라 라고 해서 보호조치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겸직해제 금지에 대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합니다. 이런 거 앞으로 못하게, 불이익조치 하지 못하게 해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익위가 원고의 신청은 겸직해제 요구는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로서 보호조치 신청이라고 딱 하나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신고와 겸직해제 사이에 인과한 게 없다 라고 해서 신청을 기각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라는 겸직해제 요구나 이런 것들이 네가 신고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신청을 기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고가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거죠. 나를 왜 보호, 나를 공익제보자고 나를 보호해줘야 되고 불이익신고 안 했는데 너가 왜 안 하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나를 보호하는 조치로 다시 바꿔달라 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불이익조치 결정, 권익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씁니다. 첫 번째가 여러 사유의 보호조치 신청 시 일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안 했다. 안 했기 때문에 유법하다. 두 번째, 만약에 판단을 안 했다면 나머지 것들은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또 유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는 추정이 됐는데 이 추정에 의해서 나는 지금 이미 공익신고자로 그 불이익조치를 당사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라고 주장한 거죠.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에 독립된 신청이고 따라서 수개 신청이 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거는 나중에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은 아니다. 첫 번째,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자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다고 해서 유법하다고 볼 수 없다. 두 번째, 그럼 나머지 신청 사유에 대해서 60일 이내 30일 연장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넘어가면 유법한 거냐 그것도 유법한 건 아니다. 이거는 권고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유법한 건 아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 결정, 이 사건 결정이 유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한계가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공익신고 보호자, 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인과한계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따라서 번복 가능하기 때문에 기각결정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한마디로 공익신고자 제도를 악용한 사람이죠. 자기가 1차 고충민원을 당하고 인사를 받으니까 그때 신고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신고를 하다가 2차 민원이 또 발생하니까 자기를 갑자기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은 이 사람은 자기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 따라서 이런 공익신고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원칙은 불이익조치와 공익신고 사이의 인과기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은 결국 병원 측이 이거를 사용자나 회사 이런 사람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을 입증 책임을 넘겨주는 거죠. 사실상 넘겨주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권익위와 병원 측이 인과한계에 없다라는 걸 입증을 했고 그걸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공익신고자 보호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유사한 사건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되니까 이 구조는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호조치나 이런 것들이 기관이 지갑당해서 위협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인과한계가 추정은 되지만 그 추정의 상대방, 회사나 사용자 측의 기관이나 사용자 이런 사람들이 인과한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